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여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12장에서 14장의 통수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둘째,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셋째, 제사드리는 자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종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넷째,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통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다섯째, 11조는 범사의 복받는 길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12장에서 1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63일 신명기 12장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로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재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화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오.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가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시빌조와 내 소와 양에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쏘더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에 드릴 것이요. 내 재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재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의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징이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3장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애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도였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랴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꾀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극률이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급당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래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사용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추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의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래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극률이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신명기 14장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 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산양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색임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색임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색임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개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메와 세메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우마스와 갈매기와 세메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화와 오룬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순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계객에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에 십일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업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우리는 신명기 12장에서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고 반드시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5대 제사 즉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반드시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째, 예물을 가지고 둘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대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신명기를 통해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을 주시는데 바로 제사자가 제사드리는 장소와 너무 멀리 살면 제사장소 근처에서 제사, 재물을 돈 주고 사라는 법입니다. 이것은 제사자들을 위한 배려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후 예수님 당시에 이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창출 내 민신 모세 5경을 기초로 잘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기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의상부의 내용은 태주부터 종말까지의 시간 이야기 약속의 땅에서부터 땅끝까지의 공간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그리고 불순종한 사람들의 인간 이야기가 시간, 인간, 공간이 통으로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의 개인 이야기를 단순히 개인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그 가정에 속한 나라 이야기에 연결된다는 것을 강의를 통해서 쉽게 기회가 되어지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죄죄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회복이 되죠 이런 놀라운 제사가 바로 이 속죄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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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